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작은 채널에 여러분의 수중한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멤버까지 몇 명이 생겼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멤버가 되고 싶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한 달에 2천 전 정도에요. 가입하면 제가 생방송 할 때 아니면 댓글에서 제가 설치했던 이모티콘을 쓸 수 있게 될 거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중요한 것은 레즈덴 이블 4 에이다 DLC가 스팀 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질문입니다. 레즈덴 이블 4 베이스 게임 스팀 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영상이 이 채널에 이미 있어요. 링크를 영상 밑에 놓았어요. 일단 에이다 DLC 확인합시다. 여기 보여주는 게임 플레이는 기본 세팅으로 녹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60프레임이에요. 게임 영상 안전적은 60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좁은 환경에도 60프레임이 안전적이에요. 하지만 그거 유지하지 못합니다. 레즈덴 이블 4 베이스 게임처럼요. 나가서 환경에도 넓은 상황에는 그 프레임 레이트가 완전 떨어져요. 한 35프레임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 기본 세팅으로는 게임 FSR2 속성 프리셋으로 돌아가요. 울트라 속성으로도 그 프레임 레이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해상도 완전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레즈덴 이블 4 에이다 DLC 60프레임은 안전적진 않아요. 그래서 60프레임 안전적지 않으면 우리 다른 프레임 레이트를 찾아야 돼요. 40프레임도 괜찮아요. 30프레임보다 훨씬 더 조언이 켜요. 스팀 버튼 누르고 옵션에 가서 여기 40프레임 한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다 DLC가 거의 100%로 안전적은 40프레임으로 돌아가요. 가끔만 지금 보여준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폭발이 있을 때요. 근데 큰 이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즈덴 이블 4 에이다 DLC가 레즈덴 이블 4 베이스 게임처럼 스팀 렉에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60프레임 아닌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40프레임으로도 게임하기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